꼼수 없이 합법적인 절세 비법 위닝북스에서 편했습니다. 세무사이자 세무회계과 교수인 저자의 합법적인 절세 비법이 담긴 책입니다. 단순히 어려운 세법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급여 수준에 따른 연말정산,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비롯하여 상속 증여세 등 부동산 전반에 대한 세금관리 노하우, 사업자를 위한 절세 전략 등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6년에 개정된 세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놓아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아는 만큼 덜 내고 덜 낸 만큼 부자가 되는 세테크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